부산의 아름다운 길을 찾아서 걷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산 전능길제납 사무국장 박경혜입니다 그 단체에서 부산에 여러 가지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을 가지고 길포럼, 길에 대한 연구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아름다운 길을 걷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길을 가지고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경제에 보응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부산 전능길이 나아집니다 부산에는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길들이 있어서 사포지향을 먼저 도울 수 있습니다 강과 산, 바다, 호수 뿐만 아니라 이바구길, 이하깃길, 나룻길, 철길까지 있습니다 그 많은 길이 있지만 외부에서 만약에 찾아온다면 정확한 홍보와 반대체계가 없는 바람에 사실은 저희들이 큰 숙제를 안고 있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4대포 1몰에서부터 시작하여 5, 6도 스카이오까지 해 뜰 때까지 밤새 걷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걷는 매니아에게 밤새 걸어서 자기를 성찰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다시 다른 부산 시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낙동강 하구에 백립길을 가지고 문화와 환경과 모든 것을 넣어서 해보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2009년에 위암을 알았어요 위암 안고 나서 수술을 하고 난 이후부터 조금 걸었는데 그러면서 이 길을 언제라도 걸을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매일매일 걷게 되다 보니 또 다른 매력이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또 생각도 나오고 쉽게 오늘 할 수 있는 일들 일정들도 정리가 되고 그래서 더 좋아서 또다시 또 내 일이 기다려지고 걷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산을 상징하는 갈매길이 있는데 거기에는 9개 커서 21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을 하루에 환경의 날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환경단체나 산하기 같이 저희들 사무실과 같이 해서 전 구간을 하루에 다 걷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걷는 것이 아니고 구간, 구간별로 나눠서 정화 활동도 하고 같이 걸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이 아름다운 곳에 때로는 휴지도 있고 담배꽁초도 있고 그런 걷는 사람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곳을 더 보여주기 위한 욕심에서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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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